서프 스케이트 서핑을 땅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취미입니다 오늘 사서 처음 타봐요 아까는 5분 정도 됐는데 아직 못탑니다 첫날부터 이제 진짜 익숙해져가는 과정 남길게요 이게 그냥 모드가 아니고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거죠 계속 골뱅이 진짜 재밌게 하네요 마지막 아 말을 잘하고 싶다 마지막 아 하나만 더 줄게 마지막 오우 방은 잘 탔는데 첫날입니다 첫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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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타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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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지만 첫날입니다 지금 한 20분 타고 있는데 할지도 모르고 외운 적도 없고 sì 아하 하하 오우 오 Princeton 어 재밌네 그래서 연습해서 이제 잘 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